전원 구례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남도경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 선정된 구례군은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례군은 지난 2020년 수해의 아픔을 치유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수해 복구가 완료된 구례읍 서치천변재방일원에 야간경관 조명과 편의시설, 포토존 등을 설치해서 야간경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